내가 만든 앱은 뭔가 밋밋해. 다른 잘나가는 앱에 비해서 뭐가 차 있는 걸까? 사용자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스까지 제공을 드리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남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만든 앱을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의 경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과 빠른 피드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UX, UI, 사용자의 인터렉션 효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 내용들로 사용자들에게 이 앱은 좀 좋다, 퀄리티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경험을 좋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의 인터렉션 효과 중 애니메이션 및 트랜지션 효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사용자의 인터렉션 효과는 옵션입니다. 꼭 있을 필요는 없죠. 자, 오히려 과한 인터렉션 효과는 사용자들에게 피로를 줄 수도 있고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나열되어 있는 앱만 보더라도 앱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터렉션 효과는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인터렉션을 준다면 사용자들은 분명 좋은 경험을 얻어 이 앱을 좀 더 더 신뢰하고 또 좀 더 재미요소를 느낌으로 인해서 자주 방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예시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면서 인상 깊게 봤던 해외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디자인한 시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이키 상품 앱이죠. 상품 리스트를 보고 상품 클릭 상품의 이미지를 보고 장바구니까지 딱 담아서 카트까지 들어가는 이 한 벌의 플로우. 플로우를 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줌으로써 사용자들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플로터의 간단한 방법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터는 아주 손쉽게 효과를 주는 위젯과 좀 더 커스터마이즘 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이것을 사용을 해서 또한 페이지 트랜지션까지 손쉽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티드 위젯이라고 하는데 애니메이티드 위젯의 종류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동 효과를 주고 싶다면 애니메이티드 포지션들. 오퍼시티, 그러니까 페이드 인 같은 효과를 주고 싶으면 이 애니메이티드 오퍼시티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사용 이름도 그렇고 사용하는 건 역시 직관적으로 아주 쉽습니다. 예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버튼 하나가 있죠. 버튼의 소스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엘리베이티드 버튼을 썼고 텍스트로 버튼을 넣었죠. 자, 이것을 띄어오르는 효과, 그러니까 좀 커지는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애니메이티드 스케일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쓰고 몇 초 동안에 효과를 이루어 줄 건지. 그래서 저는 0.4초를 설정을 했고 스케일에다가 1을 주면은 지금 상태가 1인 거고 여기에 엘리베이티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셀스테이트로 스케일을 1.55 정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커지는 효과, 좀 뭔가 튀어오르게 하는 효과도 줄 수 있겠죠. 여기에 그림자까지 넣어주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반면, 비슷한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띄어오르는 똑같은 효과지만 얘를 설정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선언 부분과 위젯 선언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애니메이션 선언 부분은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선언을 하고요. 거기에 몇 초 동안 이루어질 것인지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부분에다가 트윈이라고 해서 시작과 끝을 지정을 해주고 이 시작부터 끝까지를 이 0.4초만에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1.1, 1.2, 1.3, 1.4 뭐 이런 식으로 커지겠죠. 물론 더 소수점으로 더 길게 나오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설정 부분을 스케일 트랜지션이라는 위젯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스케일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넣고 똑같이 온 프레스 누르게 되면은 위젯에서는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스케일을 바로 값을 조정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겁니다. 컨트롤러에다가 포워드, 플레이를 해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똑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효과인데 이 위젯과 컨트롤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위젯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컨트롤러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위젯의 장점은 사용이 간편하고 직관적이죠. 단점으로는 애니메이션 레벨별로 그러니까 즉 각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각 프레임별 디테일하게 조절을 할 수가 없죠. 또한 무한 반복 재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행, 퍼즈, 재생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컨트롤러를 이용한다면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티드 위젯에서의 단점이 장점으로 바뀔 수 있겠죠. 반면에 단점으로는 사용을 위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전에 소스 코드를 봤듯이 소스 코드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애니메이션 위젯을 사용하는 것과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페이지 전환 트랜지션 이펙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트랜지션 이펙트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의 향상, 시각적인 매력 상승, 정보 제공의 흐름, 그리고 사용자 주의의 집중, 그 다음에 브랜딩의 일관성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통해서 뭔가 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플러터의 기본 트랜지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튼을 눌러 순간 페이지가 랜딩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죠. 그럼 이제 새 페이지로 바로 그냥 바뀌는 기능 트랜지션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간단하죠. 내비게이터 푸쉬를 통해서 마테리얼 페이지를 아웃트를 써서 다음 페이지를 넣어주기만 하면 페이지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페이드 인 효과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페이드 인 효과로 뭔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보자면은 내비게이터를 쓰는 건 똑같지만은 페이지 라우트 빌더를 쓰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마테리얼 페이지 라우트를 썼다면 지금은 페이지 라우트 빌더를 쓰는 겁니다. 이 페이지 빌더에다가 넘어오는 파라미터가 총 세 가지인데 컨텍스트와 애니메이션 이 애니메이션은 아까 전에 애니메이티드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 세팅하는 애니메이션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페이지 시작 전환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 더블 이 프로세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컨더리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일단 요거는 안 보셔도 되고 이 애니메이션 부분을 가지고 페이딩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 커브드 애니메이션을 넣고 이거를 이제 이즈인이라고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페이드 트랜지션을 세팅을 하게 되면 부드럽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사용도 아무래도 애니메이션들을 다 한 번씩은 사용은 해보셨을 텐데 아마 이제 애니메이션 위젯을 쓰신 분들은 이 소스 코드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반면에 컨트롤러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소스 코드를 보면 아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플러터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애니메이션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 메뉴를 제가 만들었고요. 애니메이션 위젯을 사용하는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위젯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이용한 위젯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또한 아까 전에 언급했듯이 애니메이션 속도를 세팅할 수 있는 이 커브드의 종류를 정리를 해 놨고 각각의 설명을 제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눌러 보시면서 아 요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페이지라우트의 커스텀 페이지라우트를 제가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건 페이드 인 효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런 효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뭔가 마스킹을 또 입혀서 트랜지션 할 수 있고 얘는 히어로죠. 그 다음에 이건 뭔가 자크 집업을 올리는 그런 효과를 한번 재밌는 걸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조금 이용을 하면 나만의 페이지라우트를 만들 수 있을 뿐더러 특정 앱에 대해서 적절한 그 앱의 특성에 맞는 트랜지션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애니메이션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영상이 기대되시고 함께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